자 지금 HLB 홀딩 장기투자가 답이다 라고 계속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죠 그렇게 본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제가 계속 하는 말을 이거 단기로 여기가 상승 끝 그러고 이제 매도해라 매도하고 얼마든지 주식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로 주식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좀 했는데 이 뭐 홀드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주가도 완전히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을 겁니다 듣기 싫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지금 주주들을 배신을 한 상태다 배신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속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속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속인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속인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NDA 승인 신청이 프리 NDA가 끝나고 나서 보통 3,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게 계속해서 요 때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쯤에 회사에서 이제 대표가 나와서 계속 그렇게 인터뷰를 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보통 자료를 수집해서 NDA 승인 신청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믿고 기다려야죠 당연히 당연히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자 코로나가 터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회사는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홀딩이죠 당연히 홀딩입니다 홀딩에서 계속 가야죠 지금 어차피 위암 NDA 승인 신청을 하는 거니까 프리 NDA까지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는 않았죠 그건 극비 사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됩니다 회사 극비라고 하면 극비가 많겠죠 그렇게 왔는데 지금 보면은 1년 반이 지났는데 NDA 승인 신청이 안 되고 지금 와서는 2020년도에는 NDA 승인 신청 확률이 NDA 허가 확률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6 사태 때 인터뷰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NDA 승인 신청 프리 NDA를 진행했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해 버렸죠 지금까지 계속 숨기고 있다가 지금 자료 보안 부분은 뭐 이야기 했죠 자료 보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안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좀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자료 보안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뭐 공장 지금 검증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부분들은 다 준비가 됐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대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해서 보안을 해가지고 제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러죠 그렇게 합의를 좀 본 상황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언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회사에서는 2월 16일날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이 납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게 나와야지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지금 여기 이제 쭉 올라 서다가 생각보다 좀 강했죠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면 좀 지고 뭔가 카드를 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 1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죠 며칠 전에 나온 사업 보고서 내용을 좀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좀 낮췄다 그런 소식이 기술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이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회사에 이런 뉘앙스로 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위암 엔디 승인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하구나 라고 그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는데도 납기를 내놓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거는 회사가 정말로 이게 도덕적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를 한번 제대로 흐리겠다 세력들만 돈을 크게 먹게 하겠다 그런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은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앤디 승인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픈을 하지 못하고 납기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 앤디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리면 이제 신청 들어가면 급등이 나오겠죠 신청만 들어가 준다 그러면 이거 급등 나올 겁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조작을 해서 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앤디하고 FD 쪽하고 같이 뭔가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FD 쪽에서 요청한 그 보안 자료를 반드시 수집을 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물론 이제 HLB 쪽에서 그 자료를 보안해서 다시 제출을 할게 하니까 이제 FD 쪽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요거 요거까지 약동하고 지금 그런 부분까지 더 제출해라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건 다 됐는데 추가 자료 수집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납길 못 정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위암 NDA에 대해서 그 사업 보고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한 부분을 보면 회사가 어떻게 손해 완전히 지고 있고 별것도 아닌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벌써 내가 준비 다 했거든 그래서 곧 있으면 신청해 버릴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려 있는데 당장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버리고 검찰 뭐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게 실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내밀어 버리고 조기동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고발해 버린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미루어 짐작한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간암을 봐야 되죠 간암을 봐야 되는데 간암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올 연말쯤 되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 정도 되면 나오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간암 환자모집이 완료됐다 선낭암이 다 됐다 지금 이 정도 진행되었다 뭐 그런 소식들이 간헐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뭐 이런 거가 될 겁니다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번 턱 키워올라 그 정도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한번씩은 나올 수 있겠지만 환자모집이 완료되었다 그런 거는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올라가고 밀어버리겠죠 이거 작년에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재료의 크기가 이런 재료가 나오면 한 요정도 갔다가 한 이틀짜리 또는 하루짜리 또 20분짜리 이런 게 약간 읽혀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숨겨져 있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숨겨져 있지만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거 뭐 내가 팔았을 때 이거 날라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할만했죠 그 걱정은 언제까지였냐 요 때까지였죠 요 때 2월 15일까지였습니다 2월 15일까지는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앤디 승인 신청 뭐 곧 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슨 보완 자료를 피드백 받았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보완 자료를 피드백 받았다 라는 거는 주주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6일 날 그게 딱 진양호 회장이 밝혀 버리면서 납기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가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한번 이렇게 끌어 내렸다가 100% 정도 또 먹어버리죠 그런 스킬을 또 구사하고 있죠 자 그런 스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앤디 승인 신청도 없이 무증 가지고 여기서 크게 끌어 내린 후에 100%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세력은 확실히 계속해서 여기에서 흔들면서 먹고 있죠 돈은 잘 먹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을 잘 하든 잘 하지 못하든 하다가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겼든 안 생겼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올려가지고 해 먹죠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뭐 한두 달 안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 한두 달 안에는 60에서 20에서는 20에서는 결국은 깨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깨고 내려오면서 슬금슬금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반등을 좀 보이긴 하겠죠 반등을 좀 보이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 그러냐 동구바이오 쪽이 지금 진양원 회장하고 같이 HLB제약을 투자를 한 그런 이력이 있는 회장이 맡고 있죠 여기도 무상증자 가지고 진행했는데 진행하고 나서 무증 이슈가 끝이 나니까 한번 해 먹고 다시 쭉 내려줘 결국 20선 깨어버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지금 동구바이오 쪽이나 HLB나 비슷한 세력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동구바이오 하고 HLB는 HLB제약 투자로 같이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좀 본다 그러면 저기서 좀 답을 찾을 수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락하는 추세가 중간중간에 한번 올려주겠죠 이렇게 완전히 지금 많이 흘러내렸는데 중간에 한번쯤은 기술적 반등은 한번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 엔딩스 승인 신청이 만약에 나와 버리면 제 예상하고 정반대로 나와 버리면 날라 가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는 엔딩스 승인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10% 미만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게 뻔히 보이면 뭐 이 주가가 내려올 것 같으면 팔았다가 제가 요날부터 계속 팔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안전벨트 멸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멜려고 하니까 바로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밀려 버리면서 지금 100% 상승으로 끝났다 그렇게 주가 이야기 해버렸죠 그러면 지금 100% 올리고 요날 5% 하락을 했지만 이 운전에서 시작할 때 치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 매도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잡을 때까지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죠 계속해서 구경하다가 이제 요런 621선 깨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올 만한 호재가 거의 없고 찌라시 호재들만 뭐 뿌려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느긋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던져버리고 지금 요렇게 해서 반등 주면 던져버리고 그러고 이제 왔다갔다 하다가 20선 깨고 밑으로 내려는 요런 흐름이 나오다가 생각보다 심하게 밀어친다 그럼 그때 사면 충분히 주식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팔고 나가버리면 되지 왜 주식수를 느리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은 진짜니까 약은 진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하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어차피 약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어나더 레벨로 갈 거니까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려면 지금은 이제 가난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좀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한번 잘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물스물 내려서 20선 깨고 또 재미없는 흐름이 쭉쭉 진행이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네 하면 그때 들어가면 주식수는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좀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